와, 원숭이가 저기 너무 많아, 나무 문제. 잘 안 섰다. 더우니까 좀 섰다 갈까요? 네, 괜찮아요. 원숭이 좀 지나서 왔죠? 그늘이 있다. 우와. 이거 원숭이다. 어디? 훔치려고. 어머, 어머, 무서워. 어머, 어머, 무서워. 놀라지 말라고 이래요,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. 진짜? 무서운다. 뒤에 원숭이가 할 날이 있어. 원숭이랑 사진 찍고 싶어. 지금 원숭이가 지금 우리, 쟤 새끼인가 봐. 애기, 애기인가 봐. 아, 애기지. 아, 근데 해가 좀 넘어가니까 시원하고 괜찮네요. 어머, 물 튼다, 물 튼다. 쟤 물 틀어 마신다. 쟤 물 틀어 마신다. 어머, 대박이다. 원숭이들도 덥긴 더웠나 봐요. 그냥 사람이야. 원숭이 바나나를 사람이 뺏어 먹은 적은 없었나요? 센세이션한데요? 네, 한번 해 보세요. 어머, 다 잡았어. 어머, 가, 좋아. 어머, 가져 갔어. 어머, 가져 갔어. 그노모가 가져갔어. 애들 가서 갈려. 내 모자, 내 모자... 너 어머, 먹어, 먹어. 내 모자 어떻게 해? or, 먹어, 먹어. 어떡해? 내가 보자 어떻게 해. 아니, 먹을 건 없는데... 보자... 어 그거 뜯으면 안 돼. 난 모자 지금 머리 타요. 뜯으면 안 돼. 모자. 다 뜯고 있어. 모자 주세요. 내 모자. 내 모자. 내 모자. 땡큐. 다 뜯어 먹었어 모자를. 야 나래가 사준 모자잖아 이거. 어머 세상에. 어떡해. 나 다 뜯겠어. 나 나가야 되잖아. 텐티 다우전 줘. 형 모자 값보다 비싼 거 아니에요? 아 진짜. 땡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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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.